저희는 별보라이구요 오늘 히피토끼 2주년 이렇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모이신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히피토끼 고인물이 없으면 저희 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네?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족같은게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저희 신곡할게요 그것도 두곡 연달아서 그렇지 두곡 합쳐서 15분 넘어요 아직 안일어났구나 근데 이 두 노래는 일어나면 밑방 하니까 일어나지마 끝나고 일어나요 저 히피토끼 한번만 해야할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라이터를 팔려고 가져왔는데 벌써 다 팔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저희가 스티커를 새로 했는데 스티커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스티커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 그거 뭐 그냥 어떻게 뭐라고 했냐 아무데나 갖다 쓰셔도 되니까 많이 많이 참고하세요 뭐 반창고로 사용하셔도 좋구요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떻게 할까 우리 둘이 먼저 들어갈까 한꺼번에 들어가자 한꺼번에 가자 네 신곡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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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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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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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겉뿐지 모르겠어 왜 왜 나는 말은 있는지 모르겠어 왜 눈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왜 생각되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아까 새고팠지 모르겠어 왜 왜 나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 왜 눈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른 사람 잊을 가면 다른 사람 다여줘요 다른 사람 잊을 가면 다른 사람 다여줘요 사람 잊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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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